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쌤입니다. 저 오늘 회화 패턴 영작 훈련 28강 강의 들어오셨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패턴은 I want you to 동사원형입니다. 우리 보통 I want to 동사원형 I want to go, I want to drink this, I want to take this I want to 동사원형 넣는 거는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want랑 to 사이에 I want you to, I want him to, I want them to, I want her to 자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하나 넣고 to 동사로 가는 형태는 스페킹으로 구사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패턴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도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 want you t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그래서 want랑 to 사이에 목적어 넣는 형태가 회화 취소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요것도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want you to 동사원형 하면은 난 니가 뭐뭐 했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 패턴 영자 훈련은요. 다섯 문장에서 열 문장으로 늘렸어요. 너무 팍 늘렸나요? 한 일곱 개 문장까지만 할까 이러다가 아휴 원래 두 강씩 제가 업로드 했잖아요. 너무 버거워 하시는 것 같아서 하루에 한 강의씩만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패턴 영어 다섯 개만 올라가는 날은 좀 너무 아쉽지 않나 이래서 일단 열 문장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커뮤니티라고 애니즘TV 채널 안에 위에 목록화가 되어 있거든요. 홈, 동영상, 재생 목록, 다음에 커뮤니티 이렇게 있는데 커뮤니티는 제가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릴 때 쓰는 게시판이에요. 거기도 가끔 들어와서 좀 봐주세요. new, 새로운 글이 떴다라고 하시면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오면은 제가 뭐 스케줄 변경되거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릴 사항이 있을 때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쓸 거거든요. 거기 오셔서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I want you to 표현 10개 문장 열심히 나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나는 네가 나의 말을 좀 경청해 줬으면 좋겠어.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뭘까요? I want you to listen to me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셔도 괜찮고요. t랑 u 사운드가 섞이면 약간 chu 발음처럼 나거든요. I want you to t는 또 약간 르 발음처럼 t 사운드 죽이고 그래서 원어민처럼 우리 발음 한번 해볼게요. I want you to listen to me 같이 시작 I want you to listen to me I want you to listen to me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장 난 네가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다. I want you to stop smoking stop 대신에 quit 쓰셔도 돼요. quit smoking stop smoking 다 괜찮아요. I want you to stop smoking 같이 I want you to stop smoking I want you to stop smoking I want you to stop smoking 네. 자 세 번째 문장. 난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줬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말해주다 I want you to tell me 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what happened 그쵸 I want you to tell me what happened 그래서 tell이라는 동사 자체가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말해주다. 그래서 목적으로 두 개를 달고 갈 수 있거든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다. tell me what happened 요기 덩어리만 세 번 시작 tell me what happened tell me what happened tell me what happened So I want you to tell me what happened 시작 I want you to tell me what happened I want you to tell me what happened I want you to tell me what happened 네. 자 네 번째 나는 네가 우리와 함께 하면 좋겠어. I want you to join us if you don't mind 제가 if you don't mind까지 뒤에 붙였어요. 이런 형태의 문장을 세트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도 되게 많이 들었던 건데 정말 예의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if you don't mind 그렇게 싫지 않으시다면 I want you to join us 자 join someone 누구와 함께 하다잖아요. 무엇을 함께 하지? 뭘 함께 하든 상관없어요. 같이 우리가 놀러 가는 데에 조인해라 우리가 파티 가는 데에 조인해라 같이 우리 여기서 식사하는 데에 조인해라 커피 타임, 티 타임 하는 데에 조인해라 뭐든 그냥 함께 하다는 join someone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f you don't mind 굳이 싫지 않으시다면 I want you to join us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바쁘게 가고 있는데 아 이리로 오라면서 여기 저희 지금 커피 한 잔 하고 있는데 바쁘지 않으시면 같이 커피 한 잔 하고 가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할 때 예의바르게 I want you to join us if you don't mind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문장 세 번 같이 느낌을 주면서 읽어볼게요. I want you to join us if you don't mind I want you to join us if you don't mind I want you to join us if you don't mind 네 이렇게 자 다섯 번째 문장 난 네가 그와 행복하길 바랬어 바랬어 과거 형태로 그래서 과거 형태를 제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럼 I want it 니가 you 행복하길 바랬어 그와 to be happy 그와 with him So I wanted you to be happy with him I wanted you to be happy with him 자 요걸 또 여러분 어색하게 딱딱 끊지 않고 연결해 볼게요. I want you to 자 드 사운드가 유랑 섞이면 약간 주 발음처럼 나거든요. 드가 유랑 섞이면 추 발음 나고 I want you to be happy with him 이것도 with him with him 드 사운드가 약간 흐발음 이렇게 소리를 덮어버리죠. 그래서 with him with him I want you to be happy with him 같이 자 I want you to be happy with him I want you to be happy with him I want you to be happy with him 두 번만 더 I want you to be happy with him I want you to be happy with him 네 자 이렇게 자 여섯 번째 문장은요 난 네가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하길 바랬어 자 이것도 과거 형태로 갔어요 I want you to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하다 이것도 정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follow your heart 네 마음에 따르길 바랬어 이렇게 문장 만들어 봤습니다. I want you to follow your heart 같이 세 번 I want you to follow your heart I want you to follow your heart I want you to follow your heart My partner Peter 이게 피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네 이 표현 여러분 꼭꼭 외우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영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I want you to meet my partner Peter 같이 시작 I want you to meet my partner Peter I want you to meet my partner Peter I want you to meet my partner Peter 두 번만 더 시작 I want you to meet my partner Peter I want you to meet my partner Peter 네 자 우리 거의 끝나가요 마지막 집중의 끈을 꼭 잡고 나는 그가 그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길 바랬어요 자 여기서도 과거 형태로 넣습니다 근데 그가 그녀에게 주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가 그러길 바랬다 그래서 I wanted him이 들어가요 you 빼고 힘을 넣었어요 I wanted him to give her another chance 또는 one more chance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I wanted him I wanted him I wanted him to give her another chance 같이 요거 다섯 번 연이어서 쫙 갈게요 I wanted him I wanted him 자 연결 잘 해주고요 시작 I wanted him to give her another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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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었어요 두 문장만 더 당신은 내가 멋진 아이디어를 내길 바라셨죠 자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라 you로 너는 바랬지 you want it 내가 me 좋은 아이디어를 내길 제가 일부러 이 표현 넣었어요 저번에 배웠던 표현 반복하려고 멋진 아이디어를 내다 come up with some brilliant ideas 그거 여러분 그대로 쓸게요 you wanted me to come up with some brilliant ideas 이렇게 you wanted me to come up with some brilliant ideas you wanted me to come up with some brilliant ideas 네 자 마지막 문장 그녀는 우리가 그녀의 편이 되어주길 바래 그래서 주어는 쉬네요 쉬니깐 want 가 아니라 wants 가 되겠죠 she wants 우리가 us to 자 그녀의 편이 되어주다 이것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그녀를 이렇게 지지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stand up for someone 누구를 위해서 딱 서 있는 거죠 어 잘할 수 있어 또는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라고 누구를 지지하다 응원하다 옹호하다 그래서 she wants us to stand up for her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she wants us to 여기만 여러분 같이 해볼까 she wants us to 같이 she wants us to she wants us to she wants us to 자 그럼 전체적으로 다섯 번 시작 she wants us to stand up for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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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she wants us to stand up for her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I want you to 나는 당신이 못 마길 바래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바꾸고 동사의 어떤 시제도 바꿔서 다양한 형태로 패턴 영어 열 개의 문장을 연습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 개 본 게 어 그래도 괜찮았다 라고 하시면요 댓글로 또 여러분 의견 주시면 제가 열 개의 문장을 계속 유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한 문장이라도 더 하면 여러분한테 더 도움 되는 거죠 그쵸? 네 오늘도 여러분 열 문장 열심히 저랑 달려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뿌듯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전 다음 시간대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